자 오케이 책장 띠러 갑시다 목숨 걸고요 책장 띠러 한번 가봅시다 오 오 오 다이아부츠 다이아부츠 와 짱짱 오 다이아부츠 나왔어 와 좋아좋아 오 밀앤피시 있었죠 밀케자 밀케자 어 아 아니구나 빨리 밀케자 어 다이아부츠 나왔어 일곱개였죠 일곱개 일곱개면은 아 할만해 할만해 야 너 죽어 너네 이제 다 필요없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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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일곱개 일곱개 일단 모아서 다이아부츠 맞춥시다 아 빨리빨리 빨리 잘 알아 아 마법으로 맞으면 아 마법방어구가 좋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마법방어구 주는 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마법방어구를 구해볼게요 그럼 마법방어구 주는 친구도 있었어 오 좋아 많이 자랐다 자 야 뛰어놀지마 자 여기서 뛰어놀면 안돼 여기서 뛰어놀지마 어 마법방어구 알았어요 마법방어구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 마나 닿을때까지는 농사집시다 자 왕에 귀환한다 내가 내가 왕에 귀환한다 자 자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오케이 이거 농사도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애 이제 이집도 계속 하다보니까요 대충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애요 빨라졌죠 아까보다 좋아 아 레시피를 사서 나도 마법을 쓰고 싶긴 한데요 레시피가 너무 구린 것밖에 안나와 복불복이야 자 자 빨리빨리 킵시다 오케이 좋아좋아 좋아좋아 오 벌써 다쳤나 만화 다 써봐요 만화 다 써봐요 만화 다 써봐요 자 좋아좋아좋아 아예 안잘한 것 같겠다 방어구보다 레시피가 좋을 것 같아요 레시피로 할까요 아 고민되네 진짜 아 아 이제 레시피가 진짜 좋은거에 조금만 뜨면은 좋겠는데 자꾸 이상한거밖에 안뜨니까 자 이제 만화 다 써갑니다 자 만화 다 쓸때까지만 할게요 아 다 썼다 이제 다이아칼은 있어요 자 마지막 한 번이다 아 다 썼다 만화 다 썼어요 자 됐다 자 자 마법 방어구를 주던 애가 있었나 헤드 레시피고 자 일단 마법 방어구나 레시피 나오면 한번 고민해볼게요 어 이거 뭐지 아 에센스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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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레시피다 잠깐만 써있는건 아니겠지 아 이거 8개짜린데 이거 아 아 맞다 일단 일단 미를 바꿔야죠 너였니 미렘피씨 아 나 애기 막 낳고 있었다 오케이 아 막혔다 자 하나 주고요 이렇게 바꾸고 다시 나는 아직 왕기 안했다 레시피가 최선일까요 아 진짜 고민된다 진짜 고민된다 아니 찾아보시던가 찾아보시던가 아 아 그 마법 사지마요 쓰레기에요 가위 여기 자 저 근데 마법 데미지는 다이아 입어도 상관없다 그래가지고요 아 고민된다 희밀 희밀 이 뭐지 스펠 북은 뭐지 네 일단 npc를 다 뽑아볼게요 쓸모있는거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자 아 여기 npc 포켓 좋네 아 아 이렇게 좋은게 안나오냐 어 이거 뭐야 마그마 에센스 어디오빠 어 아 왜 마크가 갑자기 꺼졌지 왜 그 뭐지 지하에 계셨어요 어 어떻게 알았어 저 지금 아니 오빠가 자꾸 연락을 안하니까 어 그냥 일단 아 공격할 마음은 없고 나 발견했어 일단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어 왠지 위에는 없고 땅이 있을거 같아서 여기 여기 내려왔는데 여기 npc가 있네 어 아 그래 여기에 계속 있는거에요 어 찾은거 같아요 나 나 죽이지마 안죽해요 우리 도띵이 이겨야지 진짜 도띵이 이겨야 돼요 어 얄미워 알았어 잠깐만 나 일단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근데 제가 강타인데 죽이긴 그쵸 몬스터지 버려야겠다 야 진짜 우리 나 일단은 대충 템 좀 맞춘거 같은데 여기 맞죠 싸워볼까 아 엄청나게 긴해 야 아 맞다 그럼 내가 너한테 좀 부탁 좀 해도 되냐 많아요 많아요 아니 그 도띵이 피해서 책장 있는데 있잖아 책장 네 책장 좀 엄청 뜯어다 주면 안돼 아 아까 말하지 나 진짜 어 책장 좀 뜯어주면 내가 그래도 좀 뽑을 수 있어 그러면 어 위에 도띵이 있다 어디 어디 위에 도띵이 있다 어디 찾았어 도띵이가 여기로 내려오나 저기 끝에서 도띵이 너도 걸렸어? 도띵이한테? 아니요 제가 걸린거 같진 않고 어 위에 도띵이가 있긴 있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일단 숨어있어봐 아니 숨어있어보란다 걔 피해가지고 책장 좀 많이 구해봐 아 있는거다 여기 도띵이가 올라나? 그럼 저 일단 제가 구해다 줄게요 알았어 쉬프트 누르고 잘 누르고 다니고 예 오케이 도띵이 위치 일단 대충 거기 좌표 기억해놔 우리 치러갈때 알아야되니까 예 오케이 어 이거 이거 어때요? 이거 4요? 나 다이아가빠 있는데 근데 다이아가빠 있는데 다이아가빠 버려요 그럼? 아 저기 도띵이 있다 도띵이가?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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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러면은 아까 신발 있었죠 신발 신발좀 하자 도띵이 야 니가 책장 떠오면 내가 다이아가빠 줄게 잠시만요 오빠 다이아 하나 있어요? 다이아 다이아는 없어 내가 mpc로 템을 뽑는거라 다이아를 구해서 만든게 아니야 그냥 에메랄드로 교환한거야 도띵이 지금 나갔나? 도띵이 지금 나갔나? 이거 들어온거에요? 들어온거지 너 조인이 무슨 뜻인지 몰라? 아니요 됐어요 아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 여기 마인카트가 있네 아 일단 책장 뒤로 가자 도띵이가 야 일단은 도띵이 이 근처에 있는데 진짜 아 그래? 조심해요 여기 근처에 있다고? 내 근처에? 오빠 여기 지하에 있긴 있죠? 어 근데 어디있어요? 나 지하에 있어 나 찾은거 아니였어? 오빠는 못찾았는데 여기 mpc가 드럽게 많긴 한데 어 아 근데 거기가 아닐수도 있어 왜냐면 mpc들이 지밤대로 밖으로 막 나가잖아 나 다른 데로 갔을 수 아니 여기 그 막 그 뭐냐 마인카트있고 거기 아니에요? 마인카트? 아닌데? 거기 아니에요? 어 어 마인카트 없는데 나는? 그냥 지하인데 내가 진짜 니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mpc를 많이 뽑았어 네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걔네가 여기저기 여행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나랑 좀 떨어진 데 있는 애들일수도 있어 그게 아 저기 많긴 많나보다 저기요 어 아무튼 애들이 되게 많아 지금 나도 애들 감당을 못하겠어 저 지금 책장 찾아다녀 어 책장 때문에 내가 다이아 갓바를 널 줄게 나 다른 갓바를 얻었거든 어 저기있다 책장 걔만 책장을 좀 많이 떼와야 돼 책장 mpc가 있는데 내가 못 구하고 있어 이틴이 너무 지나겠지 뭐야 쟤 왜 물음표 쳐? 무섭게 뭔소리야 아 이거 뭐야 어 mpc 발견했나 혹시? mpc는 어딜 가도 있을거야 야 진짜 나와 이게 진짜 너무 어렵다 이 능력은 진짜 내가 이렇게 맞추면 뭐해 어 아 죽일 수 있을까? 우리가 죽일 수 있을까? 우리 진짜 협공해야돼 돛띵이 지금 그니까 그거 알지 상대 죽이면은 상대 마법도 다 먹을 수 있는거 예 어 쟤는 지금 엄청 세단 말이야 지금 아마 템도 다이아 갓바도 먹지 않았냐 쟤가? 다이아 갓바가 있을까요? 쟤 다이아 갓바 안입고 있었어? 니가 봤을때 뭐 입고 있었나? 기억이 안나요 그거 다이아 한 한 블럭인가 주는 그 능력 있잖아 그 사람을 죽였으면은 다이아 갓바를 먹지 않았을까? 아 그런가? 어 모르겠네 먹었겠네 그럼 근데 그 사람이 다이아 갓바를 안 만들었을 수도 있고 딴 데 썼을 수도 있고 음 그럼 그걸로 돛띵이가 아무튼 뭘 만들었든 먹었겠네 어 그러니까 그니까 제가 지금 템이 많으니까 우리는 연합을 해야돼 얼스 시프트가 뭐에요? 얼스 시프트가 뭐에요? 아 그것도 마법인가? 아 진짜 내가 진짜 왕의 귀환에서 진짜 이기고 싶다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진짜 많으면 좋아 그냥 수도 없이 많으면 좋아 일단 우리 최후의 승자를 가리기 위해서 절대로 안 죽일테니까 지금 한 세트 넘게 있는데 내가 널 죽일 수도 없지 한 세트 넘게 있어도 안돼 더 많이 있어야 돼 아 이거 손으로 뛰고 있어서 돛띵올까봐 어 나 걸렸어 돛띵한테 걸렸어 야 돛띵해왔어 얼른 도망가요 얼른 얼른 도망가 야 얼른 도망가 죽으면 안돼요 알았어 오운 쫓아온다 책장은 계속 뛰고 있으니까 어 어떡하지 어어 반대로 들어와 반대로 들어와 야 얘 무적인가봐 무적인가봐 안맞아 카레 무딘인가요? 어 말도 안돼 진짜 야 카레 안맞아 맞는다 맞는다 죽였다 죽였다 오케이 야 옆에 대기타고있다 죽였어 옆에 대기타고있다 죽였어 너 어디냐 어디니? 어디야? 어? 우리 남초 어딨을까? 남초야 어딨니? 어? 일로와봐 어디야 어디야 남초야? 아 죽였다 와 진짜 대기샷 어 어 남초야 어디야 어 우리 만나자 어? 남초야 만나자 어? 보고싶어 진짜 못됐다 진짜 아니 보고싶어서 그러는데 어? 아 진짜 말도 안돼 보고싶어 와 진짜 네 옷이 살렸다 진짜 마법방어 옷이 좋네요 여러분 어? 나한테 왜그래요 어? 아 만나자구 만나면 뭐하게요 아이 빨리 끝내야지 싸우자 그냥 남자답게 여자답게 싸우자 아 npc 다 썼다 아 이제 나는 더이상 npc를 뽑을수도 없어 어 npc 뽑을수 없지만 다 먹었잖아요 어? 어 다 먹긴 했는데 자 일단 좀 쓸만한 마법을 하자 너무 허무하다 아 여기 책있다 책 책 먹어야돼 그럼 난 이제 그냥 끝난거 아니야 어? 에이 뭐 난 그냥 끝난거 아니야 에이 뭐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만나자 어 만나는게 좋을거 같애 지금 다들 들어와있나? 모르겠다 다 들어와있네? 스폰에 있겠죠? 어 예 사람들 스폰에 있겠지 그럼 스폰으로 가요 자 일단은 이제 없나? 예? 어 이제 없네 이게 셌던거 같애 무슨 마법을 써야되는지 고민중이야 마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못했다 진짜 어? 아니게 아니라 마법이 너무 많아 스폰으로 와요 알았어 예 자 메테오 점프 이거 왠지 멋있어 보인다 이거 왠지 멋있어 보인다 만화가 많이 다는걸 한번 해보죠 체인 라이트닝 파이어버스트 헤이스트 이거 좋을거 같고 라이트닝 볼트 엔더 볼트 엔더 볼트는 없는데요? 졸트? 졸트? 졸트 그래 졸트랑 졸트 라이트닝 볼트를 같이 써볼까? 체인 라이트닝 버려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끝났어 자 일단 싸워봅시다 장난하나 진짜 자 어딨니? 아 우리 남친 어딨니? 너무 매정이 남친 어딨니? 오빠 스포 났어 가요 가요 가고 있어요 아케인 빔 이거요? 가요 와 쎄다 잘가 아케인 빔 쎄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진짜 너무한다 이야 너 왜 곡괭이가 뭐하는거야? 왜 곡괭이가 뭐야 너 어디갔어 너 어디갔어 어디갔냐구 어? 너 왜 없어졌어 와 아프냐? 어? 예? 어디갔어 와봐 가면 무조건 죽게 생겼는데 아니야 빨리와 일단 아 어차피 못이기잖아 그러면은 정정당당하게 한번 싸우자 도로에서 일단 만나자 거리 띄운 다음에 옛날에 서부영화에서 권총 싸움하는 것처럼 자 요잇당 하면 싸우는거야 어때? 내가 대신 너 다이아가빠 줄게 그럼 좀 괜찮겠지? 일로와봐 안 때릴게 안 때릴게 와봐 아 진짜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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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거 이거 먹어 다이아가빠 줄게 이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버리고 뒤로 가요 어 뒤로 왔잖아 너 거기서 봐 여기서 이제 싸우는거야? 입었지? 그래 너는 다이아가빠 입었으니까 일단 유리할거 아냐 더 덜 달거 아냐 자 가자 고 아 나 진짜 나는 아무것도 쓸게 없어 이야 죽어라 어 죽었다 야 이건 농부의 반란 어? 노동자의 난 망이 망소이의 난 아 야 이겼다 여러분 근성의 승리입니다 근성의 아 도띵이 엽치기 보셨나요? 엽치기 보셨습니까? 아 아 아 아 진짜 농사 야 통화좀 다 초대해줘 초대해줘 아 여러분 근성의 승리입니다 어 근성이 승리했다 엔딩 빨리좀 해주세요 왜요 왜요? 아니 엔딩 빨리좀 해주세요 왜요 왜요? 저 너무 오래 기다렸어 알았어요 아 이게 오래 걸렸네 난 재밌었어 나만 재밌었으면 되지 야 진짜 농사짓다가 아 허리 부러질뻔했어요 진짜 아 아 아 아 아 왜요 왜요? 야 내가 널 만났어도 넌 날 죽였잖아 맞죠 예 농사가 좋은게요 NPC만 잘 나오면 왕의 귀환 할 수 있어요 왕의 귀환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엔딩 합시다 네 두번째 판이었죠 네 첫번째 판에 이어서 제가 농부였는데요 어 농작물로 마법 레시피 얻고 장비 얻는 그런거였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늦게까지 안걸려가지고 장비를 많이 뽑아서 이겼네요 네 아 우리 엄크의 압박속에서도 끝까지 플레이해준 우리 도띵친구 고맙구요 네 나머지 분들 또 게임이 좀 길어져서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스폰지역에서 우리 재밌게 논거 같은데 뭘 왜 그러시나 아 아 알았어요 자 아무튼 감사해요 여러분 이만 뿅! 아 아 아 아 아 아 아